안녕하세요 실매물만 보여드립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대명도 139-2번지 더 세븐스타 건물이구요 영대병원역 2분거리 그리고 영대병원 발앞에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풀옵션 최신축 최집주하는 투룸이구요 금액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는 3m 30cm에 3m 15cm 크기 채광장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구요 이런 간접등 이라든가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주방 모습 보입니다 싱크대 폭이 상당히 크구요 2군짜리 가스쿱탑 냉장고 그리고 키 큰 신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화이트 마블 타일이 굉장히 예쁘네요 거실 다시 봐도 이쁘죠 그리고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방 크기는 3m 15cm에 2m 40cm 크기 오늘 매물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영대병원이라는 위치적인 희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투룸 첫입주하는 투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기 설치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보일러 위에는 빨래건조 색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